XSFM입니다. I, D, W, K 양한관계와 대만 정치세를 짧게 훑겠습니다. 2020년 3번째 주에 그것을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351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저기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사아저씨와 함께 대만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아주 멀리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요. 대만의 국제관계가 대만의 국내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한국만큼이나 복잡하고 비중이 높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요. 이건 좀 보수적인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헬조선 아젠다로부터 좀 벗어나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요? 딴 데도 다 헬이죠. 입니다. 특히나 대만은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느껴보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경제가 호황이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그 옛날에 많이 하던 말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시아의 네마리용. 맞아요. 네. 부침을 거듭하는 것도 속도가 비슷해요. 예를 들면 그 속도의 변화가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다른 신흥공업 강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브라질이 그럴 것이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제대국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들도 한국하고 비슷한 발전 속도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그 모양새가 상당히 다릅니다. 가장 비슷한 걸로 말하면 대만일 겁니다. 총통 그러니까 되게 독재할 것 같은 이름인데. 독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죠. 총통을 직선제로 뽑는다는 건 어감이 약간 이상하네요. 맞아요. 그 어감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원래는 중국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정치적 해석을 다양하게 불러일으키면서 그 정치적 해석 때문에 사람들의 표가 갈립니다. 대만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시사아저씨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제주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에어비타 터스트제로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세상의 모든 도시락 도시락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투스리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터스트제로. 튀기지 않았다. 굽지 않았다. 볶지 않았다. 얼리지 않았다.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갑자기 뿅 하고 덕지링. 왜냐하면 푸르넥을 광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푸르넥을 생각하면 덕지링이 나타나요? 저는 푸르넥의 정령 같은 게 되었나요? 와, 붕결건조 과일 스낵에 정령이 있다니. 원적에선 복합건조 스낵 푸르넥. 설 선물세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이트초코, 다크초코, 감귤, 사과 모든 제품을 총망라하고 박스 패키지로 포장되어 있어 선물하기 더없이 좋습니다. 매번 명절때만 만드는 선물세트라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는 제꺼가 들겠네요. 세트는 10% 단품은 5% 추가적인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절때 어른들 아이들 간식으로 엑세스몰의 대표적 히트 상품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드셔보시고 좋았는데 초콜릿을 바르는 건 차마 못하겠고 열풍건조기를 사셨거든요. 그렇죠. 열풍건조기 사셨죠. 초콜릿 바른 거 이번에 또 사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고양이 말리시면 안 되니까요. 초콜릿 바르는 걸 사드려 그냥 중탕해서 바르면 되죠. 사실 지난번에 제가 한 6박스 정도를 샀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2박스를 먹어 치웠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머니가 1박스를 먹어 치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3박스가 남아야 되는데 왜 1박스밖에 없을까? 그 사이에 또 제가 2박스를 먹어 치웠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요. 아직 이런 게 뭔지 모르겠다. 먹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접해보시면 됩니다. 정신 차리면 뭔가 없고 배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부피가 크지 않아서 정말 간식으로 딱 좋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건조 스네이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청취자분이 공항 면세점에서 푸르넥 사는 법이라면서 실없는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요? 없으니까 공항 면세점에 서서 XS 몰에 접속하라. 역시 우리 청취자들 다 현자들 이런 와이즈한 양반들이 없어요. 어디 서 계셔도 XS 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면세점으로 시키는 거야? 면세점 주소가? 아니 이제 집으로 시키고 집으로 가는 거지. 공항 버스 타고 내가 더 빨리 도착한다 이러면서 프로넥 시키신 분 짧게 한다 짧게 한다 말만 많았지 맨날 길게 했는데 오늘은 진짜 짧게 해볼 생각입니다.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권고의 내용은 짧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이거 되게 힘드네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너나 힘듭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너무 미스터리합니다. 한국당이 뭘 믿고 이걸 퇴장해서 그냥 처리하게 뒀을까? 물론 국민의 입장에선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말이 안 돼요. 이걸 왜 포기하지? 바보들이? 앞으로 이 법이 통과돼서 닥쳐올 회의를 당신들을 집어삼길 텐데 어떤 게 있나요? 사학법이죠. 이거 지금 계속 제가 한국당의 입장에서 얘기해볼게요. 유치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거학이 가려져 있어요. 실제로는 사립학교법이에요. 한국당 입장의 거학입니다. 사립학교법의 출발이에요. 이제 재정을 공개하고 돈을 유용하면 안 되게 됐어요. 어떤 사립학교가? 유치원과 유아원이 이게 안 바뀌겠습니까? 중고등학교로? 큰일 났어요.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얹어진 많은 법들 중에 민생이 가장 크게 변하는 법이 이겁니다. 나머지는 다 들으셨잖아요? 다른 데서? 에듀파인의 사용이 의무화되었고요. 그리고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쓸 경우에는 2년 이하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사립학교재단 저는 계속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얘기해볼게요. 나중에 멀리 가서 이게 사립학교 법이 개정이 됐을 때 사립학교재단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용을 잘못한 게 걸려서 전과를 얻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공직 출마할 때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당내에서 개파 싸움할 때 이 사람 이런 문제로 전과 있지 않냐. 이 사람 공천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립학교재단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사립학교의 재정은 더더욱이 지켜지기 힘들어요. 그들의 곡관에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급식 역시도 학교 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급식의 질이 보장이 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나온 법들 중에 패스트트랙 지정된 것 가운데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을 꾸준히 봤거든요. 봤더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은 결국 원안이 아니라 중재안들이 조금 있는데 한국당의 입장에서 보기엔 중재안이 너무 적어요. 중재안 중에 한국당의 가장 유리한 보수에 가장 유리한 조항이 이런 거예요. 처벌조항의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죠. 현재 시행인데 1년 유예예요. 1년 유예된 것들은 뭐냐면요.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교육목적이외로 사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가장 중요한 보수의 곶간 가운데 하나를 묶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1년 동안 유예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썼던 가다가 있으니까 정리하라는 거죠. 1년 동안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학재단들이. 아예 유치원이 아니라 사학법인 전체의 돈을 뽑아나가는 재단들도 오래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소더스가 있을 수 있다. 이 법이 계속 가면요. 그렇고요.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고 박정기 씨의 일기 중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이 일기장은 박정기 씨가 별세한 지난해 7월 유족들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기증한 것이며 6월 민주항쟁을 전후한 박종철 열사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과 이후 20년에 대한 기록이기에 사료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남영동기념사업회는 해당 해당 일기장의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영동 대군분실에 건립 예정인 민주인권기념관의 사료로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386들 일시키게 뒀더니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한국이 민주화운동에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에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를 국가의 자격으로 계속해서 남겨놓고 보존하는 일 그리고 잘 보이는데 보여주는 일들을 하고 있지요. 뉴스에 크게 안 나와서 그렇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일들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민주인권기념관은 정식개장은 내후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사람들 가볼 수 있고요. 그리고 휴일하고 어떤 때를 제외하면 큐레이션이 다 됩니다. 지금 가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알아보면서 봤는데 그 건물이 의외로 되게 예술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더라고요. 남영동 대공분실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하신 건데 성함을 까먹었습니다. 김수근 작가인가? 그런데 거기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밖에서 보면 5층만 창문이 작아요. 네. 거기가 이제 고문이 자행되던 신문실이었던 오뎅뎅호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고문을 당하셨던 곳이죠. 네. 건물 자체도 되게 상징성이 있게 지어졌더라고요. 남영역 앞쪽에는 오래된 맛집들이 구포들 간혹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데이트 코스로 숙대 앞이 좋잖아요. 숙대 앞에 놀러가실 일 있으신 분들은 남영역 바로 앞에 있어요. 가보실 만합니다. 네. 서초구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일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냥 뭐 지자체 하는 일 같은데 궁금증을 가져야죠. 지자체가 돈을 왜 줘? 네. 올해부터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고용보험 대상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3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지원할 예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에 확인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안 나오고 휴직했어요? 네. 했으면 줍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가 처음인데요. 인천에서도 지난해 남동구가 남성 육아휴직제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육아휴직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큰데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원래는 기업의 장려금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는 개인에게도 장려금을 주기 시작했죠. 이게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휴직을 할 때는 휴직에 준하는 급여가 나가죠. 그걸 보전해 주는 거죠. 100%에 가까워지도록 어떤 사람은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설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한테 모자라겠지만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자체에 사는 거예요? 기업은 명분이 없습니다. 기업에 돈을 줄?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물러나고 물러나도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육아휴직하는 사람한테 100%의 임금을 줄 명분은 없어요. 이걸 대신 채워준다는 게 의미라는 겁니다. 왜 지자체가 움직이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 셔 테리어 스테퍼드 셔 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아시는 분은 당장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는데 무서운 개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상의 맹견으로 분류되는 겐종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아파트에서 맹견을 키울 때 허가를 받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뉴스 이거 TV에서 안 달아줄 줄 알았는데 이거 써달라고 윤석열한테 얘기하자마자 그날 밤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반려동물 관련 소식들이 굉장히 핫하니까요. 그러다 가봐요. 또한 사람을 물었거나 사람을 위협한 개는 공격성을 평가해서 행동교정이나 안락사를 명령하는 관리체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뉴스입니다.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맹견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맹견을 키우려면 면허를 발급받거나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당연한 매우 당연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들도 저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반려견을 이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무조건 있고요. 저는 없다는 게 더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저도 키우려면 키울 수 있던 거요. 특히나 한국처럼 인구밀도 높은 나라에서는 정말정말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보험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한 회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들을 봤더니 엄청 싸요. 왜냐하면 사고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되게 싸요. 되게 싸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가입해도 크게 부담드는 비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들이 사는 개간식을 생각하면 이게 딱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있잖아요. 우리 개는 순해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개는 보험 들었다. 얘네가 주인은 안 물어요. 특징이 진돗개도 여기에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주인한테는 엄청 충성심이 높은데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 적대심이 너무 높은 견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당연한 게 왜 이제 이반이 됐을까 를 생각해보면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걸 관심을 안 가질 이유들이 있었겠죠. 표로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왜냐하면 반려동물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아직도 훨씬 적거든요. 의미 있는 표로 돌아오기에는 그럼 이걸 누가 입안할 생각을 했을까 중요하거든요. 그 할실 예고입니다. 짧게 했죠. 뉴스 라운드업이었고요. 짧게 하니까 허전하네요. XSFM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이라 가렸고요. 머릿결은 푸석푸석하니 엉겨붙어요. 게다가 이젠 머리카락까지 많이 빠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샴푸 아무거나 쓸 때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글쎄요. 뭐 없을까요?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효과와 영양공급까지 빅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고민 없이 도시락몰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사실 우리 꾸준히 그랬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좀 간헐적이었고 요즘은 종종 시간이 나면 동아시아의 상황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동아시아에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네. 외교전으로 지난 여름에 좀 시대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눈을 넓혀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대만 선거 결과를 놓고 아침에 이제 뉴스 채널에서 가장 사람들이 안 보고 안 듣는 시기에 타이밍에 가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좀 짧다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보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아 맞다. 저기도 선거를 하겠구나. 당연합니다. 시사아저씨더로 길게 얘기해달라고 시켰습니다. 어서오세요. 30분 늦게 어서오세요. 네. 컵라면을 먹는 바람에 제가. 요즘 저 못 먹고 못 살 정도로 바빠요. 주말 방송 아직도 해요? 네. 그거. 윤석열 씨. 무슨 소리야. 윤석열 씨랑 같이 해요? 방송은? 하하영 고소를 취하해주세요. 빨리. 하하영 기자가 벙큰에서 내가 그걸 계속 때우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러면은 그 윤석열 총장의 고소가 취하될 때까지 하하영 기자는 방송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네. 나오고 못 나오고는. 그냥 이때다 이러면서 쉬시는 거구만. 그 양반도. 아니 뭐. 성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바쁜 김민하 씨 아저씨와 함께. 대만에 그 올 초에 있었던 총통선거. 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를 잠깐 짧게 좀 뒤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총통선거 결과를 다 알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진보당의 차이인원 현 총통이 총 투표수의 57.1% 숫자를 세면 817만 표래요. 네. 인구가 뭐 별거 아닌 거죠. 2,500만 정도의 인구죠. 네. 총 유권자 수가 뭐 이 정도. 뭐. 그 다음에 38.6%를 얻은 게 상대의 국민당 한거위 후본데. 네. 완전히 이제 뭐 원사이드로 이긴 거죠. 네. 그 차이인원과 한거위. 우리나라식으로 한자를 읽으면은 잉글리시 체하고 코리아 유의 대결이었어요. 네. 한거위의 한거가 한국이죠. 아 유한국씨예요? 아니요. 한국유씨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차이인원 총통은 이름이 영문이죠. 영문. 네. 잉글리시가 아니고 잉글리시 레토인가요? 네. 잉글리시. 네. 그래서 이때 총선도 같이 치러졌는데 113석 가운데 61석을 여당이 가져가면서 과반을 또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를 놓고 이것은 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을 막 짓밟으면서 대만 사람들도 이제 같은 처지에서 야 이러다가 우리도 똑같은 꼴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1분으로 줄이면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국민당보다 대만 독립을 더 가깝게 주장하는 차이인원 정권의 표를 몰아뒀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실제로 이게 쟁점은 쟁점이었던 게 차이인원 총통이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승리연설을 하는데 대만은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거고 중국 정부의 평등에 기초한 대화와 협상을 개개하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즉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앞으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에서 중국은 웃기지 마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평화통일 일국양제 기본 방침과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고 어떤 형식의 분열도모 행위에도 결혼이 반대한다. 이게 중국 정부의 메시지입니다. 9.2 공식을 유지한다 이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9.2 공식이라는 거는 1992년에 중국과 대만의 반관의 기관들, 반관 반민단체들이 만나서 하나의 중국, 이건 인정한다. 그런데 하나의 중국의 중국이 뭐냐에 대해서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라는 해석, 대만은 중화민국이라는 해석을 각각 유지를 해서 각자 금형층을 사용하자 이렇게 합의한 게 9.2 공식입니다. 그게 보면 합의한 바가 있지만 말장난처럼 보이는 바도 있습니다. 멀리에서 볼 때. 코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허락을 받고 그래. 저희들이 지금 평상시하고 달리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김민아는 크게 사회적 김민아는 두 가지 김민아로 나뉩니다. 사회적 김민아와 반사회적 김민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네 길을 걷는데 전파사에서 아저씨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저씨 목소리가. 네네. 전파사에서 라디오를 항상 밖으로 틀어놓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라디오에서 김민아 아저씨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저게 김민아인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녹음할 때 시간대를 바꾸니까 시사 아저씨가 지금 모두 변환이 안 돼가지고 사회적 김민아 말투로 지금 대본을 읽고 있죠. 안 그래도 그 생각 했거든요. 그 전파사 앞에서 들은 그 말투다. 아저씨 피곤하구만. 아니 삶이 쉽지 않아요. 알아요. 이게 무직이어도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일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이거 뭐. 아무튼 뭘 얘기하고 있었지. 구의공식이요. 구의공식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선거의 쟁점이 친중대 반중이었다. 이건 분명하죠. 문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거는 친중대 반중에서 반중이었군요.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런 구도가 형성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냐. 이거에 대해서 짚어보겠다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세계사를 공부할 때 보면 한때 중국 본토 전체를 통일할 뻔했던 국민당. 현재 국민당의 전신이죠. 이 국민당은 당연히 반공. 반중국공산당.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뉴스를 보면 반대죠. 알아볼 사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난해 한 여름까지만 해도 차이익원 총통은 재선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대본에 불확실하다고 써 있었는데 작년 초로 말할 것 같으면 낙선이 확실했어요. 망했다고 봤어요. 2018년 11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었는데 이때 민진당이 22개 시험 가운데 15개를 국민당에 내줘서 참패를 했고 특히 오랫동안의 표바치였던 가오슘 시장을 국민당의 한거위에서 뺏기면서 완전히 망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오슘 시장을 국민당이 차지한 그리고 한거위가 시장이 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되게 정치적인 상징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당의 한거위가 지금 새로운 얼굴이 된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새로운 다크호스가 돼서 총통을 위협하는 이런 지경에 이른 거잖아요. 새로운 구신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국민당에. 그러니까 차이익원은 어렵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권교체가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됐는데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게 크게 작용을 한 건데요. 국민당은 이 상황을 두고 민진당의 이상적인 정치 노선 때문에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라면서 반격의 실마리를 잡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당의 주장을 요약을 하면 차이익원 정권이 대만 독립만을 추구하면서 중국과 불필요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경제 상황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민생을 도회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는 와중에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해서 불에 기름을 부은격이 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거의 가오슘 시장이 될 때 지방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무슨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경제를 살린다 이거 하나로 승부를 봤습니다. 국민당 후보인지도 몰랐어요. 빌 클린턴 같은 메시지 기법 경제 하나만 놓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실제로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뭔가 기존의 어떤 복잡한 정치구도에 얼메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일만 할 것 같아 실제로. 그냥 보니까 다른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찍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류가 됐거든요. 한류. 한국이가 선전하는 게 한류였습니다. 한류. 네. 실제로 그 단어들을 또 많이 씁니다. 남부지방에서. 이 한거위의 인기를 부르는 말로. 왜냐하면 한국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말로 읽으면 그 한자 그대로 대한민국 할 때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별칭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 불안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창의인거는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지난해 1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국 양재방식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 이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민당에게 청천병력 같은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전까지의 선거의 주요 쟁점은 경제 불안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권에 대한 불안으로 확실하게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전부터 홍콩 시위 이런 것들 때문에 2016년부터 홍콩 시위나 이런 맥락들 때문에 대만 국민들이 그런 불안을 갖고 있긴 했어요. 저거 남의 일 아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대만 통일을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무력 시위를 통해서 대만을 압박을 하면서 완전히 이거는 당장 코앞에 닥친 위기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죠.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고 외치고 있더니 저쪽에서 시진핑이 아닐걸? 이렇게 한 거네요. 문제는 나야 이렇게 한 거네요.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경제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지금 경제를. 아무튼 이런 상황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최근에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거는 왕리창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대만 사람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만 사람이죠. 호주 정부에 망명 신청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이런 걸 미주얼 구조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2018년 대만 지방선거에 내가 개입을 했다. 그리고 총통선거에서도 차이익원 총통의 재선을 막으려는 그런 공작을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이게 대만에 전해지면서 난리가 납니다. 현재 대만 여당의 불리한 정치 공작을 내가 한 사람이고 이것을 나는 이제 밝히고 고만할 테니까 나를 보호해달라면서 호주에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이때 차이익원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이고 사실 다음 총통 누가 됐으면 좋겠니? 지지를 묻는 질문에 차이익원을 누를 정도가 된 한거의 시장한테 2천만 원 이한 우리 돈으로 한 3억 5천만 원 정도를 중국으로부터 받아서 건네주는데 관여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불법 정치 자금을 넘겼다. 그게 그 돈의 출처가 중국이라고요? 이 사람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진핑의 발언은 행정의 앞뒤가 안 맞았던 거네요? 왜죠? 갑자기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말해서 한거의 후보한테 더 불리한 정세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차이익원을 낙선시키려고 돈은 또 건넸잖아요. 꼭 그럴 거라고 내가 떠들었을 때 국민당이 망할 거야라는 생각을 중국 공산당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시진핑 주석은 좀 바보다. 문제는 나야. 내가 바보야. 물론 전혀 상관없는 예술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에서 우리나라 자극하거나 무시하는 소리 할 때 어느 정치 세력에 불리하겠지라는 계산을 하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계산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시진핑 주석의 그 발언은 사실 홍콩이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홍콩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마카오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저기 티벳 이런데도 있고 신장 위구로도 있고 여러 가지 중국의 주변에 있는 이런 소수민족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의 맥락에서 한번 분위기를 다잡아야겠다 이런 지지에서 아마 한 연설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이 계속 대만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제스처이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얘기하겠지만 차이잉원 총통 당선됐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선인 신분으로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된 지 한 6개월 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선인 신분으로 차이잉원 총통한테 전화를 걸어요. 중국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만에 무기를 팔겠다고 그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대만에 무기를 팔면 중국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대만은 무기를 많이 사는 나라인데 대만에 무기를 파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무기 수출국들 입장에서. 다시 한국 위로 돌아올 것 같으면 대만이 여러모로 경제가 발전한 속도, 그 시기, 그리고 경제가 무엇으로 발전했는가 이런저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하고 정말 많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하고 정치 상황이 정말 다른 지점이 있다면 한국과 다르게 대만은 지방분권이 잘 돼 있고 지방자치도 꽤 잘 돼 있으며 그리고 지방의 경제가 살아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거의 없어요. 남북의 문화가 상당히 다른데 남북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본성인 위주 그리고 민진당 혹은 녹색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오슝 씨의 경우에는 국민당 후보를 뽑는 일도 거의 없었고 본성인, 외성인 출신의 후보를 뽑는 일도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공통댁에 해당되는 역전의 주인공이 한고위였습니다. 그래서 스파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 정부는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우린 그런 적이 없고 저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사기꾼일 수도 있죠 사실. 그냥 호주에 가고 싶었던 사기꾼이야.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차이인원 총통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머식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판을 키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맥락들도 사실. 그 판을 안 키울 수가 없어요. 민진당은. 그렇죠. 그리고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전까지 민진당에서 대만 독립의 어떤 입장 이런 거는 사실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스윙보터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좀 자제하자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분위기 바뀌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막 걸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로 얘기하더라도 언론이나 갤럭 같은 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 그 나라의 언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를 역설적으로 많이 보여줘요. 꼭 이 질문 안 해도 좋은데 자꾸 이 질문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인민을 괴롭히기도 하는 대만 언론의 대만 국민들에 대한 가장 잦은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당신을 대만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떤 답변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유권자를 얼마만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정치인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민진당의 경우에는 독립을 주장하고 싶어도 그런 유권자들이 요즘 성질이 많이 났다라고 얘기하면 말을 잘 못하는 때가 있는 거죠. 국민당의 경우에는 반대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국면이었다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이런 중국이냐 아니냐의 문제.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서 이게 또 민진당이 이기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에 눈을 떴던 시절에 계속 본 것이 우산혁명이에요. TV에서 본 게. 그래서 이번 대선 투표율이 74.9%로 지난 총통선거와 비교했을 때 지난 총통선거 66.27%였기 때문에 크게 오른 거고 이렇게 크게 오른 동력이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본적지에서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다 투표를 하러 고향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막 버스, 고속철도 이런 게 다 매진되는 이런 현상이 이뤄졌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일수록 본토 출신이다라는 정체성은 더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당연합니다. 그게 그 전까지 세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베이비 부머들은 중국 본토에 대한 향수가 일정 부분 있죠. 특히 외성인인 경우에. 나는 어느 성 출신이고 어느 성 출신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외성인, 본성인, 원주인이 있는데. 본성인이 곧 원주민이라고 얘기하는 뉴스 매체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원주민이고 아주 옛날부터.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명나라 때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고 밀고 내려오면서. 그게 싫어서 도망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대만 살았던 사람들이 본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은 중국인데 출신은 중국 본토인데 그때 내려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본성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내려올 때 그때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외성인이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베이비 부머 세대 때까지만 해도 그런 기분이지만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이런 사람이라는 기분이기보다는. 난 그냥 대만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합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것은. 예를 들면 시량민의 가족이 있다. 우리나라에. 북쪽의 가족을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 북쪽 나의 고향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어떤 북한 사람들에 대한 온정적 시선이나 이런 걸 일부 갖고 있는 거지만. 시량민 가정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그런 게 뭐 있겠습니까? 제1교표 2세, 3세의 경우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일이 대만에도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지금 다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물론 다급한지 안 다급한지는 유권자 개개인이 다 생각하는 건데요. 한국의 평화시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얘기가 중요한 거죠.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 봤거나 하는 사람들이 다 가고 있다. 지금 대만도 어느 정도 그 시기를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학습하고 체감해 온 세대 아니겠습니까? 진보에 대한 교육이 가장 잘 돼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적개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국 하면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트위터도 못 쓰는 나라. 그렇죠. 여기는 이제 우리는 자유를 지키다가 여기 와 있는 건데 하는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 중국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런 세대들이. 저도 뭐 중국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는 타오바오만 좋아하죠. 타오바오를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그것도 안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직구 별로 안 하고. 거기는 막 키캡의 왕국이라서 키캡으로 돼 있는 수영장이 있대요. 키캡 풀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키캡을 쏘고. 키캡이 너무 많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구만. 세상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잠시 후에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저처럼 새로운 물산에 눈을 뜬 쇼퍼들에게 중국은 되게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중견공업 모두 꽉 잡기 시작한 때가 왔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대만에서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얘기 또 하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의 경우에 또 일자리 문제가 항상 불안 요소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당이 민진당이 너무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를 등한시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실 새해들에서 좀 경제가 나아지는 기미가 있거든요. 대만이. 그러니까 2019년 시점에. 그때 왜 나아졌냐면 첫째로 중국으로 갔던 기업들이 리턴하고 있어요. 대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첫째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홍콩 사태나 이런 걸 겪으면서 잘못하면 뭐 이게 안 된다. 기업이 중국에 괜히 발붙이고 있다가 수출리면 박살날 수 있다. 이런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미중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시장이나 중국의 인권 저렴한 인건비 이런 걸 노리고 거기 있기보다는 대만으로 리턴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경영적 판단을 하는 기업들이 생겨요. 그래서 리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자리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일이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관광을 서로 안 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광을 내가 일본이 싫으니까 해외여행을 가지 말아야겠어.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일본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 혹은 외교적 화약고들이 갑자기 화약고라는 말은 좀 심한데요. 화약고처럼 느껴지는 곳들이 갑자기 동아시아에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홍콩과 일본 한국인데 양쪽에 관광 수요가 위축되면 보통은 필리핀 생각하지만 대만으로도 많이 갑니다. 보통은 필리핀 생각해요? 보통은 동남아를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대만을 선택하기도 하죠. 저는 주로 일본 여행 갈 것 같은 사람들이 대만을 이번에 많이 가서 몇 명 봤어요. 제가 제주의 사람이래 봐야 손에 꼽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 대만에 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대만 여행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뭐 거기는 어르신들 관광용이네 뭐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국보다 일본보다 위도가 낮은 곳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음식 문화는 사탕수가 넘쳐나기 때문에 생긴 음식들 있잖아요. 가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뭐 맛있대요. 아무튼 대만 좋다는데 그래서 오늘 대만 컵라면 먹고 왔어요. 아 네 그거 뭔지 알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라면.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파는 대만 컵라면. 그런데 이게 몇 개 있어요. GS25에 파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게 있는데. 아 서로 다르겠죠. 네 저는 오늘은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거 먹고. 그렇습니다. 그 적게는 GS25에서 파는 거 먹고. 좋습니다. 그럼 여행을 한번 가시는 게 낫겠네요. 같아요 그게 비싸. 돈과 시간이. 가서 사 먹는 비용이야 감당할 수 있겠지만 가는 비용과 자는 비용과 뭐 이런 게. 그리고 거기에 감으로써 내가 포기해야 되는 비용과 하루 벌 하루 먹고 사는데 그렇죠? 자영업자인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왜 몸이 종종 안 좋고 이런지 알겠어요. 되게 전형적인 노조가 튼튼한 한국의 오래된 정규직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쉬면 어떡하나 이런 놀고 그래요 저. 아니 정규직은 놀아도 커버가 되죠 당연히. 월급 따박딱 나오는데 휴발을 쓰면 되니까. 이 사람들의 그 문제 있잖아요. 오래된 정규직 오래된 노조의 이런 문제 있잖아요. 야근수당 잔업수당 없으면 경제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 마인드야 그 마인드. 요즘 정규직들은 어차피 연차휴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쉬면 됩니다. 그걸 쓰면 되는데. 난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상한. 모아놓고 이렇게 일정해가지고 놀러 갈 수 있죠 뭐. 한 달치 녹음해놓고 가. 하긴 뭐 그 사실이 중요하겠냐만. 아니 여기는 어차피 한 달에 두 개니까. 받출 수 있죠. 근데 매일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 주에 CBS에 갔더니 바뀌어 있고 딴 사람으로. 누구세요 뭐 이러고. 이번에 크리스찬 정론가로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문 닫고. 누구시더라. 아이고 안타깝네. 신천지에서 오셨어요 뭐 이러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XSFM입니다.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헐 택배 뭐야. 오늘 집에 없는데. 아 어떡해. 원하는 날 받을 수 없을까. 걱정 없이 도시락몰. 원하는 배송일을 선택하고 주문하는 초간편 주문 시스템. 이제 희망 배송으로 원하는 날을 받자. 배송도 내 맘대로 나를 위한 도시락. 지금 바로 도시락몰과 함께 하세요. 세상의 모든 도시락. 도시락몰.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본격적인 대만의 현대정치사를 듣기 전에 광고입니다. 소형 공기청정기 1위 브랜드 맞나요? 근데 어디서 1위인지는 모르겠어요. 에어비타. 믿을 수 없어요. 액세서몰 1위인가요? 그럼 1위죠. 무공천 지역이죠. 그렇죠. 에어비타의 설날 행사 소식입니다. 에어비타 2와 카에스톤에 한해서 기간 한정으로 만원 할인을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차가 엄청 막혔어요. 오늘 오는데. 심심해서 신호 걸렸으면 심심하잖아요. 운전대 뒤에 대시보드 손으로 쓱 긁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왜 그래요. 평상시에 좀 닦으라는 거예요. 내 말은. 차 안에 먼지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책상 선반 위에 올려두어도 부족함이 없는 컴팩트함. 집진식 반영고 필터를 사용한 경제성. PM 1.0까지 제거하는 강력한 성능. 방마다 차 안에 에어비타를 놓으십시오. 미세먼지는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아 이제 윤현상 PD가 자본주의의 화신이에요. 대단합니다. 미세먼지는 언제나 곁에 있대요. 그리고 지금쯤 최소 한 분 이상의 청취자는 차에서 이걸 듣고 계시다가 자신의 대시보드를 손으로 쓸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사시든지 대시보드를 좀 닦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대시보드보다 그 저거 발판 있잖아요. 깔판. 그거 한번 털면 난리 나잖아요. 자주 닦아요. 생각만 해도. 난리 안 날 때 닦아야 돼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좀 나아진 것도 있고 해서 젊은 세대로서는 민진당을 찍을 이유가 찍지 않을 이유가 그다지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태도가 변해야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커버가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대만 선거 결과에 지금 홍콩 시민들이 또 고모돼서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 다시 불을 붙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태도를 바꿔야지 문제가 어쨌든 해결이 됩니다. 대만의 진보 인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콩은 지금 눈앞에 총뿌리가 거의 있는 상황인데 저 정도 승리를 걷어냈다. 홍콩이나 대만이나 사실 완전 독립까지 가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중국이다라는 걸 거부하지는 않거든요. 대만의 경우와 홍콩의 경우가 그 점에서 좀 다르지만. 또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까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어떤 자치권이나 이런 거를 보장해 주고 대만은 사실 또 국가로 인정하고 이런 건 앞으로 논의를 해가더라도 어떤 좀 유화적인 어떤 제수처나 이런 걸 통해서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주면서 상황을 유지 관리를 해나가야지. 홍콩을 이렇게 홍콩의 행정장관을 홍콩 사람이 뽑으면 안 됩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면서 틈만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하나, 두 개 인정하다 보면 홍콩처럼 될 거다. 하나, 둘 인정하고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총구멍이 눈앞에 있을 거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문화나 역사가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분이 이해가 안 들어요. 내가 어떠한 큰 나라의 좀 먼지 멀지만 일부인 영토의 그냥 그 나라 국민인 기분. 왜냐하면 한국의 21세기, 20세기 이후는 그걸 엄청 싫어하면서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미국이었다. 괌이나 사이판이에요. 내가 거기에 시민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본토는 본토고 우리는 우리고 아무튼 미국이야. 그런 기분이 있어요. 대만에 내가 본토에서 넘어왔던 어떤 어르신이야. 7순이 돼서 8순쯤 됐겠네요. 8순이 돼서 상하이에 관광을 보내드렸어. 자식들이. 상하이에 갔더니 겁나 의리의리한 거야. 대만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거야. 야, 역시 나는 중국인. 이런 생각하고 올 수 있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스윙버트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죠. 대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거고요. 졸지 마. 이게 원래 이 독립 문제, 주권 문제하고 경제 문제는 지금까지 대만 정치의 양계축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역사적으로 또 이해를 해야 이 상황의 본질을 볼 수가 있는데. 좀 돌아오겠습니다. 의외로 대만 역사를 사실 불분명하게 아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만 역사를 나름대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 번 했어, 내가 보니까. 맞아요. 난 모르고 있었죠, 했는지. 길게 한 번 훑은 적이 있어요. 네, 내가 했는지 모르고. 그런데 좋아요, 아주 적당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가 처음 시작됐던 17세기부터 얘기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아, 그런 거예요? 오늘은? 네. 대만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알기로 국공내전을 중국에서 해가지고 국민당 정부가 쫓겨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맞고. 그건 맞는데. 네. 그전에도 역사가 있고. 그렇죠. 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1911년에 신해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해혁명이라는 거는 뭐. 마지막 황제. 네. 청나라를 이제 몰아낸 거죠, 중국 사람들이. 네. 그런데 뭐냐면 어느 나라, 사실 동아시아권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끼리 우리가 최곤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가 아주 쪼림이더라. 아, 중국이 가장 심하게 깨달은 그것. 그러니까 서구여행왕들이 막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이거 뭐 우리는 안 된다, 아편전쟁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우리는 안 되는 것 같다. 정무문의 슬픔. 네.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이 사회가 변해야 되고 체제가 변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왕조는 안 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이 손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원. 순원. 네. 이 순원이 신해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렇죠.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체제. 네. 이게 그리고 신해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인물은 사실 한자를 그대로 읽어도 되고 그 이후의 인물은 여기 발음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면 유비, 우리 총나라 유비를 류 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유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는 신해혁명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절을 차오차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절을 차오차오. 네. 신해혁명 기준이다. 네. 개그 콘서트 같네요. 딱 거. 정확히 선을 딱 그대요. 사티. 삼국지 드라마 보면서. 응. 중국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죠. 딱 하나 알겠는 게 있더라고요. 뭐요? 뽀왕쓰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랑스요? 아니요. 뽀왕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못 알아듣지만 뽀왕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남을 꼬집을 때. 그런데 주로 유비가 장비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죠. 사랑해!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비가 장비한테 그러는 걸 볼 때. 야 이 무례한 놈아. 뭐 이런 것 같아. 꼼꼼히!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관우랑 장비를 연이어 부를 때. 알티 샹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형제. 2제, 3제 이런 얘기 같고. 아무튼 그게 시대혁명인데. 시대혁명을 할 때. 순원이. 시대혁명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자기만 갖고는 안 되니까. 동네 어깨들하고 같이 했어요. 주로 힘 좀 쓰시는 분들. 군벌드라고 했단 말이에요. 청나라 몰아내야 되니까. 이때 믿을 만한 놈이야라고 고른 게.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세계. 위안스카인데. 처음에는 위안스카이를 대장시켜주고. 우리는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도입하자. 이런 구상으로 갔는데. 위안스카이가 돌변해버리죠. 정권을 잡고 나니까. 나는 그냥 내가 황제를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서. 위안스카이가 황제 선언을 하면서. 혁명의 괴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혁명이 완성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약간 말이 잘 안 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왕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위안스카이 왕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 대화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안스카이를 다시 몰아내고. 그러면서 각지의 군벌들이 또 청나라가 없는 공간을 먹으려고 각지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서구 열강들이 그걸 딱 보고 와서 각자의 군벌들하고 손을 잡아요. 어디는 독일, 어디는 일본, 어디는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와의 다른 지점입니다. 이렇게 지들 군벌끼리 싸우면 되는데 더 큰 외세가 조종합니다. 그걸 본 우리 운동권들이, 중국의 운동권들이 이거 아니잖냐.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이 신의혁명을 통한 에너지가 민족주의 대중운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근대화 이런 거였어요, 사실. 그렇죠. 순원이 내세운 산민주의. 뭔지도 몰라요, 사실. 분명히 산민주의는 몇 번 배웠는데요. 민권, 민권이 하나 있어. 민권, 그다음에 민주가 있겠지? 민주. 그다음에 민생, 민생? 이렇게 세 개. 민, 하. 네, 민하. 민상이, 민중이, 민하.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걸 볼 때도 근대화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민족 이런 거 없어요, 거기에는. 다다음 주에는 이하, 이중이, 이상이가 나와요. 그래요? 또 나와요? 뭐 할 얘기 있대요. 잤네, 요새. 그래서 아무튼 그게 민족주의 대중운동이 되고 그러다 보면 수많은 운동권들이 모이다 보면 또 어디서 배워온, 어디서 또 불순한 거 배워온 사람들이 끼어듭니다. 그렇죠. 어디 소련 이런데, 소련도 가까우니까. 소련 이런데서 뭐 하는 얘기를 듣고 와요. 스탈린 동지가 말하길.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스탈린은 아직 안 말했어요. 레닌 동지가. 아, 레닌 동지군요. 스탈린이 말했으면 그는 죽어서 못 왔을 거예요. 레닌 동지가, 우리 레닌 동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희한하게도 그걸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민족 자결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진짜요? 레닌 선생님이. 왜냐하면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약한 골이라고 봐서. 약한 골이라고 하면 뭐 하지마. 아무튼 제국주의가 그런 거라고 봐서. 제국주의를 깨야 되겠기에 제국주의를 깨고 그런 민족주의 운동에 사회주의의 기운을 불어넣으면 혁명이 수출된다고 봐서. 민족 자결 원칙 이런 걸 막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때 고무가 다들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는 다른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로 알잖아요. 윌슨의 민족 자결 원칙 이런 걸로 알잖아요. 사실은 그게 레 선생입니다. 원래는. 온 세계를 떠돌던 트렌드인데. 레 선생이 그러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자금 받아서 와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시달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매력이 있었는데. 중국에 활동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특히나 매력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 그래? 민족? 그래갖고 중국에 그걸 이제 받아온 사람들이 대중운동 내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운동은 꼭 뭘 해야 되냐면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무조건 당을 만들게 돼 있어요. 청소도 하고 사무실 기약도 해야 되지만 당을 만들어야 된다. 어디 중국집이든지 어디서 모여서 꼭 당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그냥 식당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제 결정이 돼요. 중국 사람이 중국집이라고 하면 되게 웃기겠다. 우리 집 얘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순원도 이쯤 되면은 야 이제 군벌들하고는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중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고. 당이 커져야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 모든 대중운동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통일 우리 운동권 얘기로 하면 통일전선적 정당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국민당입니다. 즉 지금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과거 청조를 무너뜨리는데 힘을 합친 모든 사람 모여라. 이렇게 한 당이 국민당이에요. 공산당도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국민당 만들 때 참여를 해요. 아 모여라 하니까 갔던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 또 공산당들이 이런 짓 많이 합니다. 자기들 당은 지하에 숨겨놓고 오픈 조직에 가서 프락션하러 가였고. 프락션하러 간 거예요 이게. 경험에 의한 빨갱이 기법. 그게 우리가 요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산당인데 왜 국민당 가냐. 그렇죠. 공산당인데 국민당 창당돼 왜 가냐. 새로운 보수당이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얘기가.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원래 이런다고요 공산주의잖아요. 자기들 모임은 따로 있어요. 와 무슨 사이비 종교 취급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이론으로 있어요. 남의 교회 먹는 기법. 이 이론이 지하당 지하당을 만들어서. 정확히 그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무튼 가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1차 국공합작이고. 맞아요. 1925년에 지도력을 이제 틀어지고 있던 순원이 죽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제 한 번은 죽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 국민당이 그동안에 이제 좀 순원의 지도력 하에 좀 억눌려있던 어떤 그 파벌 문제가 대두가 돼요. 어찌 보면 지구상 가장 뜨거웠던 계파 갈등일지도 모르겠어요. 좌우가 한데 섞인 민족주의 정당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늘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래서 지주나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를 좀 봐달라고 하는 쪽이 이제 국민당 우파인 거고. 그다음에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노동자 농민의 연합으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국민당 좌파였던 거고. 이 국민당 좌파의 밑에는 당연히 공산당이 프락션을 하고 있었죠. 지하에서. 그렇죠. 반지하에서. 그래서 이거 이 둘이 이제 나눠져요. 그다음에 1927년에 장제스가 북벌을 하러 가는데. 그렇죠. 북쪽에 막 잔당들이 남아있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해를 이제 치러 가는데 이때를 노려서 또 공산당과 국민당 좌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민당이 만들어놓은 정부가. 이 정부를 천도를 하자 이렇게 거점을 옮기려고 그래요. 그러자 장제스가 그러면 그 거점 옮기면 결국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갈 건데. 그것을 이제 두고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쿠세타를 그렇게 일으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내전이 시작돼요. 국공 내전이. 그렇죠. 당내 전쟁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하는데 1931년이 되면 이때는 이제 공산당들이 또 뭘 해야 되냐면 이론이 다 있습니다. 어디 가서 소비에트를 만들어야 돼요. 소비에트가 있어야 됩니다. 소비에트라는 게. 당이 있으면 그 다음엔 소비에트가 있어야 돼요? 네. 소비에트라는 게 어떤 나라를 갖다가 통치를 할 때 중앙정부라는 게 꼭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 공산당들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배운 바에 의하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정부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소비에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단위마다 소비에트를 만들고 그 소비에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또 커다란 어떤 단위를 만들고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중화 소비에트라는 거를 만들어놨는데 장시성에다가 거기를 포위를 해버립니다. 국민당군이. 꽤 빨리 왔네요. 벌써 중화 소비에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당군이 왜냐하면 그때 신식무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국민당 좌파와 공산당들은 해봐야 거적대기나 입고 있는 수준으로. 과장이 있으나. 전면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력 차이는 엄청났다. 전면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썼던 전술이 유격전 이런 거였어요. 그런 거를 이제 뭐 군사 천재 마오쩌둥이 했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는 또 엄청난 전술이다 뭐 이러는데. 아무튼 포위됐는데 그 포위된 상황 속에서 공산당이 수차례 반격을 해서 포위를 풀지만 결국은 이제 다시 포위되고 다시 포위되고 이건 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포위를 뚫고 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10만 명의 홍군을 이끌고 탈출한 대장정의 시작이죠. 대장정. 그래서 AMC의.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퇴각 작전입니다. AMC의 민중정치 실현을 위한 우리 대장정 학생정치연합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대장정이라고 불렸던 우리 박영진 의원도 있었던. 아 지금 한국발경 얘기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 대장정이 여기서 차용한 것이다. 그게 뭔지 아시는 촉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동권 정파 이런 운동권 족보 얘기하면 한 두 시간 떠들 수 있죠 또. 두 시간밖에 안 걸릴까요? 더 떠들 수도 있죠 계속 얘기하면. 날씨가 좋네요. 우리가 언제 그 요트를 빌려가지고 빨갱이 역사 탐험을 빌려주고 배에서 한 사흘 동안 김민하 씨 얘기를 사는 걸로. 요트를 왜 빌려야죠 근데? 아 왜냐하면 그래야 못 내리고 계속 됐잖아요. 아 그렇죠. 사람들이 싫어도. 바다에 뛰어들고 막. 차라리 저는. 공영보트를 없앤 채로. 버벌어기고. 이만 세상 하직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한 국민당군의 추격을 계속 물리치면서 1만 2천 킬로미터를. 금강산 1만 2천 봉도 아니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제 연안 이제 예난으로 공산당의 거점이 옮겨지고. 1935년에야 이 대장정이 끝나요. 자기들끼리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대장정이라는 걸 했는데. 막 세 군데서 막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다른 거점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군데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지고 한 바퀴 돌아서. 직선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국민당을 피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갔어요. 북쪽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긴 거리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리를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방침에 따른 뭔가 정치 행위들을 하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막 저기 홍보지 막 전단 나눠주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괜히 잘해주고. 쌀 주고. 네. 우리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산당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거 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중국 전역에 공산당이란 이런 것이다가 중국의 농민들과 노동자층에는 각인이 된 거죠. 어느 정도. 홍보전도 성공했다. 그래서 상당한 어쨌든 자기들끼리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대장정을 한 게. 네. 그래서 이 직후에 공산당이 생각을 그냥 해볼 때. 지금은 이렇게 도망왔지만. 국민당하고 지금 당장 계속 싸울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모자라요. 네. 그런데다가 일본이 이제 슬슬 이제 2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이 침략에 이런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국민당으로 뭉쳤던 이유가 뭔데. 일단 외세를 몰아내기 위함이었는데. 개파 갈등이 높아지면서 외세가 다시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최근에 가장 강력해진 외세로는 일본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국공합작이 다시 모색이 되고. 네. 1937년에요. 사실 30년대 초반부터 모색을 하다가 37년에 이제 중일전쟁이 실제로 발발을 하면서. 37년에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디즈니의 백설공주와 일국남장이가 개봉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렇죠. 1937년에.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한 거죠? 그렇죠. 생각이 나서요. 그런데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옛날에 어떻게 알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일찍 개봉한 애니메이션인지 몰랐어가지고. 아. 네. 늙었다. 27년생이에요. 송혜씨가. 네. 백설공주도 만만치 않게 늙었다. 네. 애니메이션판. 여튼. 그거 아무튼 그래서 2차 국공합작이 이제 이루어졌고. 청일전쟁으로. 그러나. 중일전쟁이죠. 중일전쟁으로. 1938년부터는. 다시 싸웁니다. 도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제가 이게 지난주 뉴스라운드업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인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왜 보수대 통합이 이루어지면 저기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통합되면 죽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부 전쟁하느라. 여튼. 그런데 선거를 치를 때는 통합한 상황이 좋죠. 왜냐하면 투표용지가 정리가 되니까. 투표용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요즘 투표용지들은 너무 길어서 에어컨 앞에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투표용지에 뭐가 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1945년에 일본이 패하니까 곧바로 내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공산당이 모든 걸 준비하고 승부에 임했기 때문에. 공산당은 컸습니다. 국민당은 개박살나서 장제스는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대만으로 도망을 간 그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대만이 정말 슬퍼진 것은 좀 점프를 해서 1956년에 중국이 소련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전까지는 어쨌든 공산당 동지였거든요. 그렇죠. 스탈린 시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후르쉬초프가 오면서 스탈린이 죽고 후르쉬초프가 올라오면서 스탈린 격하운동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소련 체제도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아쉬울 때 소련이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너네는 뭐냐 이러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네가 뭐냐라는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마침 또 후르쉬초프가 그러고 있기에 너네 수정주의자들이다. 너네는 굴복했다. 현실에.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의 원칙처럼 쓰이는 자본주의 붕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변화한 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이후에는 현대에 널리 쓰이는 사민주의의 뿌리가 되죠. 하지만 20세기 초에 공산주의 정치인 지식인들은 수정주의자라는 말을 대세에 잘 따르지 않거나 당에 방해가 되는 인물에게 쓰는 색깔론 느낌의 멸칭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공산주의라서 정적을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런 막스 레닌주의의 이상을 고고히 지켜갈 것이고 너희는 아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싸워요. 소련하고. 그러면서 미국과 서구가 소련의 적은 우리의 친구 이렇게 되면서 중국하고의 관계개선이나 이런 것을 모색을 슬슬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철회장막 시대가 시작되기 전, 막전, 막후쯤에. 물론 미중 수교가 되는 것은 1970년대에야 될 거예요. 이전에 국제사회는 이미 중국을 인정하자. 이게 대략의 합의가 돼요. 그래서 대략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방금 말씀드린 71년도에. 왜 저 소비에트놈들만큼은 견제해야 하는데. 71년도에 유엔이 공식적으로 중국을, 공산당을 중국의 정당한 통치자로 그전에 순원이 만들었던 중화민국의 적법한 계승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대만은 그것 때문에 열 받아서 탈퇴해버리죠. 유엔은 시료 지배를 선언합니다. 중국에. 그리고 이제 미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는 형기증 나고 이랬습니다. 50년대, 60년대에는 그래서 아마 중국의 입장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적이 가둬 있으면 국민당도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다시 들어올 것이다. 아니 뭐 국력 차이가 어마어마했으니까 이미 이때부터. 네. 현재까지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도망을 와서 대만에서 계속 장제스가 어쨌든 대장 아닙니까. 그렇죠. 장제스가 총총을 계속해요. 네. 1975년까지. 장계석. 하지만 신혜혁명 이후임으로. 네. 장제스. 어릴 때는 다 장계석이라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불렀어요. 등소평. 등소평. 모택동. 모택동. 강택민. 주윤발. 그런데 지금 채영문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무슨 흘러간 홍콩 배우 같잖아요. 지금의 대만 총통이 아니라. 호금도. 와 나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 무진다오에 대해서. 우리 형님 습근편. 습근평. 북한 아직도 그렇게 쓰잖아요. 아 네. 중국. 아 북한을 그렇게 써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습근평 동지께서 학문하셨다. 이렇게. 그게 그 한자문화권의 재미있는 차이점들이더라고요. 상당수의 일본인들도 중국식 한국식으로 한자 있는 법을 아예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네. 장제스가 75년까지 대만 총통을 지낸 다음에 갑니다. 저세상으로. 가야죠. 사람 누구나 한 번 가니까. 갈 때가 되어 갑니다. 상당히 오래 해먹고 갑니다. 이 사람 아들이 장진거가 있어요. 장진거. 네. 장진거가 총통직을 계승을 하죠. 그런데 대만은 국공래전 이래로 도망온 이래로 계속 계엄령 상태였습니다. 전쟁 중이다. 네. 그리고 사실상의 국민당 일당 체제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종신직입니다. 장진거 시즌까지만 해도 싱가포르가 다를 바가 없는 정치 상황. 그래서 예외적으로 결혼이 났을 때만 선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고. 어쨌든 그런 체제였어요. 그런데 장진거가 이제 어쨌든 장제스의 뒤를 이어서 총통이 됐는데. 네. 자기도 사실 이 체제가 오래 갈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왕국도 아니고 우리 장씨 왕국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를 이제 또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외성인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만에 원래 살고 있었던 본성인과 이런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와서 외성인들이. 너희끼리 전쟁을 했다더니만. 네.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반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장진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화책을 좀 펼칩니다. 그래서 본성인들을 이제 좀 대우를 해준다든지. 네. 주요 정책에 임명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통치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패를 뭐 섞여란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막 해요. 그런 와중에 원래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계엄령 체제 그리고 장씨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제야 활동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진거 시즌에 장진거 집권기에 있던 일이죠. 네. 박살을 내고 뭐 그랬는데. 네. 아무튼 제야의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아니다. 이 체제를 박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 진보당을 창당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걸 창당할 때는 뭐 불법 단체인 거죠. 그래서 무슨 호텔에 모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몰래 창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진거가 이거를 막으려면 막을 수 있고 박살 내려면 박살 낼 수 있었는데 그냥 묵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창당이 1986년인가 뭐 그랬거든요. 1987년에 계엄령을 해제를 해줍니다. 장진거가.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버지가 만든 체제를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치적 선택이 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민진당은 이제 독재에 저항하는 이런 또 큰 어떤 야당이 돼야 된다. 이런 지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제야의 모든 요구를 또 다 수용해서 이렇게 쭉 그 당시에 요구를 다 망라를 해서 자기들이 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항상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무슨 야당이 되잖아요. 야당이 돼가지고 무슨 정권에 저항을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야당에 속할 수 있는 모든 요구를 다 받아줍니다. 개파들이 뭉칩니다. 네. 과거에 우리 이명박 박근혜 시즌에 우리의 민주통합당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정치 민주연합이라든지. 되는 건 다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통합당이고 민주연합이잖아요.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통합진보당이요?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통합이잖아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야 통합진보당은. 똑같아. 민주통합진보당이야. 그 뭐 다 받아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민주진보당이 다 받아줘요. 그래서 굉장히 중도적인 것부터 진보적인 것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몸집을 키웁니다. 아무튼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 당이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당연히 대만 독립도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1988년에 장진거가 사망을 하는데 이때 후계자로 등장한 게 리덩후위입니다. 리덩후위. 리덩후위는 최초의 본성인 출신 총통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총통이 됐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장진거가 조금 이제 열어놓은 이런 민주주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통 직선제를 이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대만 민주주의의 기틀을 이 사람이 다 만들었습니다. 네. 직선제는 9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게 90년대부터 이제 직선제를 했던 거군요. 그때까지는 그냥 일당 독재고 싱가포리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거기는 그냥 독재하고 있는 나라잖아. 근데 이제 그 한국도 이제 그 민주화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그 반지하에서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어느 당을 먹을까 그건 아니지만 전천히 올라온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활동했던 인물들이. 그리하여 이제 수평적 정권교체를 최초로 이루어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 잡지 이름 잡지 이름. 라디오. 우리나라 말로 할 것 같으면 국보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던 발행인 황신재의 변호를 맡았던 천수이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민진당에 들어가서 정치인으로 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리덤우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게 국민당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근데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의 중국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견 이런 걸 제시를 해요. 그래서 거의 확실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양국론의 비슷한 즉 각각의 국가를 인정하자까지 나아가는 그런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일국 양자랑은 다르죠. 장제스 시절부터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패배를 인정하자 정도의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은 약간 확신범이다 이런 의심이 좀 있어요. 뭐가 확신범이에요? 그래서 이 1999년 총통지 끝물에는 거의 그냥 대만 독립론자가 됩니다. 국민당의 총통인데. 그리고 또 이 사람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일본에 의해서 대만이 근대화 되기고 일본은 상당히 고마운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민족주의자들이 열심히 정치를 하면서 이 고생 저 고생 하면서 정권 잡고 늙어오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하고의 맥락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긴지 근대화론인데 우리는 일본이 엄청 괴롭혔잖아요. 수탈에 갔잖아요. 우리는 수탈도 하고 생산기지 노릇도 하고 사람들도 뺏어가고 먹을 것도 뺏어가고 다 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문화통치를 했죠. 대만을 잘해줬어요. 그래서 대만에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마는 옛날 대만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보다는 일본을 훨씬 좋아합니다. 지금도 대만 사람들은 일본 좋아해요. 제가 알기로는. 강력도 없지만. 안 들어왔으면 통일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얘기가 대만 독립논자 중에서는 대만은 중화민국이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논이 중화민국을 수논이 만들었을 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대만에 건너와서 지금 대만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중화민국의 후계장건데 대만이라는 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졌을 때 대만은 일본에다 할양을 해요. 그렇죠. 일본께 되거든요. 네. 그건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대만섬이. 그런데 그 이후에 대만이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질 때까지 대만이 중국으로 다시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태평양전쟁에서 질 다음에 일본이 갖고 있던 친민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 조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원래 갖고 있던 주인에게 돌려준다든지 나라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러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그냥 대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로 보면 일본이었던 적은 있는데 중국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대만 독립논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독립을 하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자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해요. 그러니까 그 대만 독립논자들이 우리는 중국이었던 적이 없다를 중화민국이었던 적이 없다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한테 중국 얘기하지 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일본을 좋아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도 우리도 조금 하긴 하지만 정치인들 모해와 캐릭터 이런 거 대만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모해와 좋아합니다. 우리 차영문 선생의. 우리나라보다 대만인도 모해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이에요. 그게. 네. 맞아요. 이 차영문 총통에 모해와된 캐릭터가 있어요. 소영이라고. 네. 자글소에 영자를 써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실 대만 독립논자의 모습을 리덩우이가 말년에 가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또 우리 차영원이 행정부, 경제부, 법률, 자문 이런 공직을 맡기 시작한 것도 리덩우이 때입니다. 차영원도 그러니까 성향이 지금 대만 독립논자잖아요. 독립논자인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당 정부 안에 대만 독립논자들과 이런 것들을 다 키워놓은 거예요. 리덩우이가. 그렇죠. 그래서 국민당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군요. 국민당의 성격을 바꾸려고 한 건지 뭔지 아무튼. 그런데 이때는 그냥 메이저와 국민당밖에 없으니까. 민진당은 아직 또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리덩우이 때문에 국민당은 분열하게 됩니다. 민진당이 집권을 하게 된 날에 이 리덩우이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빛을 발합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한국 현대정치사 듣는 기분으로 들으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세상상 다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제도 전화를 끌을 때 시사하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나 똑같다는 생각도죠. 이란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원고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지? 했더니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나 똑같은 놈들이야. 내일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해보죠.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